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개봉 영화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로마서 8장 37절도 개봉작이긴 했지만 제가 조금 늦게 녹음하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그다지 상업적이지 못한 영화였고 워낙 종교, 기독교 영화였으니까요. 강철비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개봉작 중에서도 대단히 상업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원래 저희 방송이 영화를 잘 가리지 않잖아요. 작은 영화도 했다가 종교 영화도 했다가 상업 영화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잡식이기 때문에요. 저희 방송이 워낙 그렇죠. 강철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변호인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를 첫 장편 데뷔작으로 개봉시켰던 양우석 감독의 두 번째 영화가 되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나오고 곽도원 씨가 나오고요. 북한 쿠데타 발생이라는 그런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시나리오도 쓰시고 직접 연출도 하셨습니다. 재미나게 봤고요. 지금 연말이고 또 곧 있으면 성탄절, 그러니까 이 방송 업데이트 될 쯤에는 이미 성탄절일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렇게 많이 오신 분들이 어떤 장면에서는 꽤 재밌게 웃으시면서 볼 수도 있는 마냥 심각하게만 진행된 영화는 아니다. 액션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액션신도 전투신, 총격신 그리고 아주 빠른 템퍼의 격투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정세에 대해서도 영화가 다르고 있어서 평소에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정세라든가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은 약간 따라가기가 버거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영화는 12월 14일 날 개봉을 했는데 팜플렛에는 12월 20일 대개봉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더 일찍 개봉을 시켰나 보네요. 원래는 본래 계획보다는 아무래도 뭐 큰 영화들이 계속해서 줄여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두른 게 아닌가 싶고 최대 스크린은 1389개까지 달려 썼습니다. 스크린이 독과정을 했는데 오늘 녹음하는 날짜에 확인해 보니까 스크린이 급감을 했습니다. 신과 함께가 많이 좀 가져갔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강철비를 보시려면 연말 안에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극장에서 좀 편한 시간대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9분짜리고요. 2시간이 훌쩍 넘어가지만 아주 후반을 빼고서는 꽤 몰입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었습니다. 15세 관람가이고요. 살상신이 조금 나오긴 하죠. 학살 같은 대규모 살상신도 나오고 제가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223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소닉 분기점을 넘을까요? 제가 남한산성도 녹음했었는데 그것도 소닉 분기점을 못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다루는 영화마다 다 이러죠? 오늘은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짧게 짧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좀 논쟁적인 영화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공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일 날 2017년 강신영화제 오디오 생방송을 카카오티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작성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오디오 생방송 청취에도 직접 참여해 주시고 채팅창에도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금씩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 편집 프로그램이 계속 에러가 떠가지고 녹음 파일 상태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때도 청취하실 때도 좀 노이즈가 있어서 불편하셨는데 제가 노이즈를 최대한 지우는 작업을 하느라 그 편집 시간이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계속 에러가 떠가지고 제가 이 강신영화제는 최대한 좀 열심히 편집을 해서 연말에 올해 안에는 꼭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디오 생방송 때 진행했던 그 구성을 그대로 그대로 팟캐스트에는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강신영화제 방송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목록, 팟캐스트에 올라가는 그 버전하고 생방송 버전은 좀 구성이 달라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 두 개를 합한 완성본을 제가 블로그 어딘가에다가 숨겨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에도 조금 다르게 올려야 될 것 같고 여튼 그래서 생방송 버전과 팟캐스트에 업로드 되는 버전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트위터도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고요. 팔로잉 많이 해주시고요. 세 분이 새롭게 팔로잉을 해주셨네요. 이제 끝까지 왔으니 해저 이만리 이상형님들께서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이 업데이트 될 쯤에는 저희 블로그에 1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갔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1월달에 보신 영화들을 감상을 남겨주시면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합니다. 지금 뭐 상당히 밀려있죠? 지금 9월달 편 원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제가 이것도 빨리 최대한 따라 접도록 해보고요. 포탈 다음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에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이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팟빵의 독점 시도에 독점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팟빵에서 송출한 걸 끊었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은 쥐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그리고 그 밖의 외국 어플들에서 여러분들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쥐약으로 청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요즘 파티로도 웹사이트에서 댓글 확인이 가능해지도록 개편이 되었더라고요. 모든 댓글이 확인되는 건 아니고 최신 에피소드에는 제가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써주신 에피소드의 댓글들을 확인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고 댓글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로 들어가 보죠. 이 영화는 포탈 다음에 연재했던 스틸레인 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만화 그것이 원작이고요. 스틸레인 철비죠. 철비 그 당시에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아마 이게 원작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살아있잖아요. 권력을 주었잖아요. 3대 3sb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각색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영화 제목도 강철비라고 바꾸게 되었죠. 영화 속 두 주인공 이름도 각각 철우입니다. 정우성 씨가 엄철우고 곽도은 씨가 곽철우로 나오는데 철비 스틸레인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 제목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지만 감독이 어딘가에서 밝혔던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본 것 같은데 동룡이 2인이잖아요. 또 한민족이고 어떤 그런 동질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적절한 설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영화를 개봉하면서 포달 다음에 그 영화와 관련된 강철비라는 웹툰을 따로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만화 작가 그 스토리 작가 스토리 작가로도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웹툰하고 깊은 그런 연관이 있죠. 이 감독이 양우석 감독님이 그 웹툰을 보셔도 되지만 저는 일부 찾아보지 않았어요. 영화에 좀 스폴러가 될까봐 영화를 본 후에 웹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작인 스틸레인은 미리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워낙 예전 상황을 바탕으로 한 만화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양우석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고요. 다른 분도 각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걸로 엔딩 크레짓에 뜨긴 하더라고요. 주인공이 정우성 북한의 퇴직 군인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에서 군부 안에서도 여러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각 부서마다 보안국 세력이 있고 보안국 세력이 있고 보안국 세력이 있고 여러 가지 파벌이 존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중에서 김갑수 씨가 수장인 그 파벌의 그쪽 부서에 속했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퇴직하고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만 그게 후반에 좀 설명이 되는데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닌 그런 컨디션으로 나오죠. 그리고 곽도원 씨 같은 경우는 한국의 청와대 외교안보실에 있는 외교안보실에 있는 외교안보수속으로 나오던가요? 지금 그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김의성 씨가 맡은 대통령 정권에서 이경영 씨가 새롭게 당선이 된 그 정권으로 넘어가는 그 세력 교체의 시기 이런 시기에 이전 정권의 청와대에 소속된 그런 사람은 나오는데 당선이 된 새로운 정권에도 연출이 있는 그래서 양쪽에 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교체 세력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 혹은 가족이 갈라짐 이혼을 했거나 뭐 일 때문에 헤어진다 하거나 이런 설정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 분단에 대한 그런 또 다른 어떤 은유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영화 속에서는 서로 또 힘을 합하는 그런 설정도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 주인공 이름이 철우라던가 그리고 두 대통령 현재 대통령과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호용하지 않은 그런 정치 진영은 달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라던가 그리고 곽도원 씨 같은 경우는 양쪽 진영에 모두 연이 있는 그리고 중국과 미국 CIA하고도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 그런 인물 서로 좀 갈라져 있으면서도 어느 설정에 있어서는 또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설정들이 보이거든요. 이러한 설정들 하나하나씩 겹쳐 놓으면서 또 그 이야기에 풍성한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 두 남자의 어떤 대결 혹은 협력 이런 것만 보여준 건 아니다. 남북의 싸움만 보여준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영화 속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갑수 씨 김위성 씨 이경영 씨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참 주목했던 배우는 정우성 씨의 딸로 나오는 고나희라는 아역입니다. 상당히 놀랐는데 연기가 굉장히 선명하더라고요. 선명했어요. 알아서 연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어리다 보니까 첨부적으로 연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성이나 대사 하는 것이나 연기 표정 이런 것들이 배역의 그 상황에 맞는 그 연기를 선명하게 해주고 있어서 깜짝 놀라면서 봤고 그때만 영화의 톤이 약간 좀 달라지는 그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우리 구남도는 부산에 나왔던 김수환 배우가 있잖아요. 아역배우 이 배우하고는 또 다른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환 배우 같은 경우는 배우가 아니라 실제 그러한 인물인 것처럼 연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배우들의 연기 패턴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종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패턴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연기를 하는데 김수환과는 또 다른 그런 아역 배우 고나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스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는 팜플렛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 쿠데타 발생 북 권력 1호가 넘어왔다. 김정은 이죠. 김정은 군부사이의 쿠데타 발생 직후에 최정의 요원 이었던 정우성은 치명상을 입은 북한 1호와 함께 남한으로 피신한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초반에는 이렇게 전개되는데 어떻게 쿠데타가 발생하고 어떻게 북한 1호 김정은 치명상을 입고 어떻게 정우성이 그를 데리고 남한을 피신하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긴박감있게 초반에 펼쳐지게 되죠. 그 후에 북한은 전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남한은 계엄량을 선포한다. 이때 북한 1호가 남한으로 넘어왔던 정보를 입수한 외교안보수석 박도원은 전쟁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긴밀한 접근을 시도하는데 라고 써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운명적으로 만난다. 이 두 인물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한민족은 운명으로 엮여져 있는 거죠. 청취자분들과 저와 운명적으로 엮여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촉즉발 핵전쟁 위기 막아야 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영화 속에서 핵무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물러나는 대통령 그리고 현재 당선된 대통령 이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고 뭐 어떤 이러한 스토리로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포탈 다음에서 보니까 지금 평점이 전문가는 7.1 좋고 누리꾼들은 8.6 이렇게 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둘 다 모두 준수한 혹은 좋은 그런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들 중에서 박곤님은 10점 만점에 7점을 주면서 북핵이라는 현실과 외교 정세를 성실하게 관찰한 단단한 토대 위에 쌓은 설득력 있는 전개 그리고 요망한 결론 이렇게 써주셨네요. 요망한 결론이 무엇일까 말씀드릴 수 없겠죠. 스폴러니까 이 지점이 약간 저로서는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영화를 볼 때 박평식님 워낙 점수를 짜게 주시는 분인데 10점 만점에 7점을 주시면서 굉장히 좋게 보셨죠. 너무 나갔지만 대담하고 섬세하다 이렇게 블로그에도 청소부 김씨 님이 최근 한국 영화 중에서는 남한산성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이다. 양우석 감독의 전작 변호인이 그냥 얻어올린 영화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화면의 질감과 음악이 굉장히 좋았고 두 배우의 케미도 매우 좋았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전반적으로 매우 호평을 좋은 평가들을 다 해 주시고 보고 계십니다. 음 저도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요. 영화를 보면서 이거 꽤 논쟁적인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허망한 느낌? 뭔가 좀 허망한 느낌? 이게 왜 이런 느낌들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방송하면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논쟁적인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적이다. 이게 정치 논리 혹은 진영 논리로 보면은 이 영화가 양쪽으로부터 모두 다 깔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번에 저희가 수다초대서 쥐아 공장장님 모시고 인터뷰 코너를 진행했을 때도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사실은 9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논쟁적인 영화들이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영화적으로든 이런 논쟁적인 영화들이 그때는 완성도 있게 나왔었고 투자가 됐었고 그리고 그것을 관객들이 기쁘게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박 흥행이 나지는 않더라도 쫄딱 망하지는 않는 그런 수준으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중방영화 중간규모의 영화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논쟁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영화산업이 고도로 자본화가 되고 관객들도 일상에 지치면서 그런 것들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혹은 상업적인 그런 영화들이 치중한 흐름이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영화는 꽤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논쟁적인 영화라는 게 우리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영화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기존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 혹은 양쪽으로부터 다 깔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영화 인 것이죠. 저희가 그때 주역공장장님과 예를 든 영화가 웰컴 투 동마골 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그리지 않았고요. 진보 지장에서 보자면 그 당시에는 미군 철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창 주장했을 때인데 미군을 그렇게 나쁘게만 그리진 또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우리 한민족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라던가 그런 웃음을 제공한 그런 감동을 줬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이 영화도 강철비도 충분히 그러한 논쟁이라던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현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팟캐스트나 유튜버 쪽에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실 것 같고 저도 그건 조금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전에 좀 말씀드릴게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봤는데 조금 사운드도 잘 안들리고 초반에 그리고 화면이 좀 어둡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화 원본잔치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상영관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되도록이면 좋은 상영관에서 조금 이 상영관은 좀 사운드나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라고 알려진 그런 상영관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워낙 또 액션씬 대규모 액션씬 좋기 때문에 사운드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영화에서 재밌게 본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영화 시작하면 10분 20분 안에 영화 속 3개 주요한 인물들의 설정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좋은 영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관객들이 설명을 듣고 편안하게 영화 속 세계에 빠져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인물이 누구지?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지? 이런 것들이 계속 궁금해지면 영화에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연출력이 저는 좋은 연출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초반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영화를 관객과 충분히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뛰어난 영화나 감독들도 계시죠. 그런 것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이렇게 10분 20분 안에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왜 이런 말을 할까 이 세계에서는 세계 속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영화는 초반 30분까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됩니다. 굉장히 긴박감 있게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도 아주 친절하고 충분하게 영화 속 세계관이나 두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충분하게 영화 초반에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화면들은 큰 문제는 아니라서 저는 그 점이 좋았고요. 그렇다고 리듬감이 없이 30분 동안 몰아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리듬감을 조절하면서 이게 완급조절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완급조절 느낌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인 그런 의미로 제가 리듬감 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리듬감도 관객을 피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속도감은 잃지 않으면서도 관객에게 초반에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대사보다도 화면과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액션씬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액션씬이 아주 긴박감 있게 액션씬 촬영이 아주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진수한 편이고 그래서 화면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컷을 좀 타격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액션씬의 긴박감 이라든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좋았던 건 물량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물량이 아끼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쏟아 붓지는 아주 그냥 쏟아 붓습니다. 돈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가 그렇게 심각하고 긴박감만 넘치는 영화는 아니고요. 의외의 장면에서 관객들이 아주 크게 웃은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장면에서 감독이 의도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만화를 스토리 작가를 하셨던 분이라서 웃음 코드를 잘 아시는 건지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왠지 웃긴 그런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취하시는 분들도 너무 심각하고 오늘 국제정세 한반도 이런 거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액션하고 웃긴 거면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충분히 강추화를 위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을 주도록 연출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좋았던 건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가 거시적인 시선과 미시적인 시선을 모두 다 적절하게 섞고 있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너무 국가 얘기 나오고 민족 얘기 나오고 우리 뭐 통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당위적인 말만 하고 이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어떤 영화는 너무 개인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인의 감정 개인의 사연 그래서 조금 오바하면 심파로 흘러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영화는 아주 그 적절한 타협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거시적인 그런 시선과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개인으로서 미시적인 심정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따로 놀지 않고요. 각각의 그런 그 설정들이 이렇게 좀 포개어지는 겹쳐지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풍성한 느낌을 주는 그런 흐름이라서 저런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세계관을 좀 입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가 이제 북한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홍보가 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정권 교체 시기이고 북한에서는 쿠데타로 발생해서 세력이 교체되는 그러한 느낌도 같이 주고 있어서 거기서 오는 어떤 재미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주고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미 포인트가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영화가 논쟁적이다 라고 꽤 논쟁적입니다. 영화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화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곽도은 씨가 어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확한 어디는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데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대학 강의를 해서 말을 하고 그 시인이 끝나고 술 먹고 이제 거리를 가면서 정확하게 한국도 핵 보유를 선언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시도라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핵 보유를 해야 된다. 핵무기죠. 원자폭탄 뭐 수도폭탄이든 이런 것은 사실 진보진영에서는 금기의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진영이 그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보진영에서 역대로 한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을 했었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윤리적인 그런 발판으로 가지고 북한을 압박했었죠. 우리도 핵이 없으니까 너네도 핵을 포기해라. 하지만 북한은 너희가 없는 건 상관없고 우리는 미국하고 상대할 거야. 미국이 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핵이 있어야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형편이죠. 이러한 민감한 소재를 건들고 있어서 그래서 핵무기가 가장 큰 결정적인 위협으로 그렇게 영화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진영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 말을 좀 인정하는 편이죠. 북한이 이것은 우리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북한이 지금 그렇게 강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보진영에서도 저 봐라 북한이 만약에 위협을 받지 않으면 미국이나 외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으면 아마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도 모른다. 우리가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지 진보진영의 논리인데 그런데 감독은 그런 희망 섞인 얘기를 하지 않고 현실을 봅니다. 영화 속에서 핵이 터지는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는 건 뭐냐면 핵무기가 이토록 정말 가공할 정도로 위협적인 무기다. 그런데 이런 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를 군사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희망적인 외교적인 그런 얘기만 할 것이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위해서 동문소주 하는데 그것도 하면서 더불어 무기의 균형을 맞추자. 저쪽이 핵무기 있으면 우리도 핵무기 저쪽이 재래식이 세면 우리도 재래식 무기를 세게 맞춰야 되고 최첨단을 올려야 되고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진보진영의 논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야 되는 어찌 보면 보수진영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도원씨는 끝까지 그 주장을 버리지 않습니다. 핵보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단순히 진보진영 내가 좋아하는 내가 속해 있는 정치진영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그걸 순화하느냐 아니면 시민이 자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낸 결론이냐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핵보유를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지 간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영화 속에서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행위가 나옵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해야 한다고 나오죠.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쏘기 전에 그걸 무력화시켜야 되잖아요. 핵무기가 날아가면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영화 속에서도 그런 경제적인 복구 비용 이런 것들이 추산이 돼서 영화 속에서 소개되는데 그거는 추정이지 그리고 그건 경제적인 거지 실제로 우리 삶에 서면들 삶에 얼마나 큰 피해가 됐으면 땅에 전쟁이 나고 핵포탄이 터지고 그러면 대대선선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이렇게 되기까지 반세기 넘게 걸렸습니다. 반세기 넘게 그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국민들의 헌신과 시생과 피와 눈물이 있었는데 또 다시 전쟁이 나면 그걸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요즘 시세는 그게 더 힘들죠. 사실은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괜찮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선제 타격만 하면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얘기를 해요. 그 말에 대해서 영화 속 태도는 난감하다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죠. 이거는 보수진영이 말하고 있는 미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반대의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미사일을 맞출 수 있는 방어미사일을 쏘면 돼. 사드도 그런 개념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등등등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자랑하는 방어무기체계가 허당이라는 게 영화 속에서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은 미국 믿으면 안 돼.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라는 얘기입니다. 영화 속에서 주한미군이 큰 역할을 하지 않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이 출동을 합니다. 왜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한반도는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외부 세력의 도움을 기대어 안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영화는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핵무기 보유 이런 것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독이 영리하게 보수와 진보에 모두 좋아할 만한 그런 정치적 논리를 넣은 거 아니냐 그래서 흥행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전략적으로 넣었다기 보다는 감독이 평소 소신인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논쟁적인 얘기들 때문에 양쪽 진영에서 까이면 까였지 서로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화를 정치 논리적으로 파고된다면 요즘은 2000년대 초반 하고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때와는 시대가 다르죠. 그래서 흥행을 위한 전략적으로 넣은 것 같지는 않고 감독이 한번 논쟁적인 질문 논쟁적인 자신만의 소신을 영화 속에서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커 봐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아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그들과 더 경제적으로나 정치 군사적으로 더 깊게 연관되어 있는 미일 동맹을 더 중요시하는 거 봐 믿으면 안 돼 이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또 정치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또 이렇게 대문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지킬 건데 외교적으로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또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화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탁구 치듯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 영화를 꼭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겠죠. 영화를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영화를 보시면서 이런 지점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뭔가 좀 허망했는데요. 그 흐름 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결론이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좀 허망한 느낌 갑자기 그런 게 나오는 느낌 이런 허망한 느낌이 결론 때문일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여하튼 결론 쯤에 반전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반전 해명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반전을 하게 된 동기는 설명이 되는데 그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그 반전 과 관련해서 정리가 되는가 관객들의 머리와 감정 속에서 그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자면 초반에 비해서는 후반의 리듬감이 약간 처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화 속에서 비교했을 때 그런 것이지 다른 영화들과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닌데 리듬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유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공감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이고 또 내 이웃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아주 몰입돼서 쭉 보다가 반전이 되고 결론에 있어서는 그것을 딱 끊기는 느낌 꼭 이런 방법밖에 없나 이런 생각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논쟁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배제된 그런 결론이거든요 최후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어땠을까 그런데 영화적으로 보면 좀 안전한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좀 개인적인 기준으로 볼때는 결론에 있어서는 약간 좀 험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그거는 저 스스로 좀 해명이 안되네요 누군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이러저러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 말고도 좀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건 저만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고 청취자분들이 이 영화를 보실 때에는 아주 순수한 오락적인 재미 액션이나 웃음 진지하게 보실 분들은 논쟁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139분 이지만 충분히 러닝타임을 즐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은 하나만 꼽겠습니다 영화 영화 속에서 정우성씨하고 아주 격렬한 격투를 하던 상대편 군인이 죽습니다 정우성씨가 그 시체 위에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짧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이 좋더라고요 여러가지 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영을 달리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서로 목숨을 노리고 살상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지만 저 사람도 군인으로서 명령을 받아서 치열하게 싸운 것이거든요 물론 악당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군인으로서 동병 상련으로서 그런 예를 피한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같은 민족으로서 그런 예를 피한 것일 수도 있겠고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일 정도로 싸우는 사람 시체 위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서 논쟁적인 질문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영 논리를 정치 논리로 떠나서 인간적인 예를 표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찰나에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후반쯤에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총평하겠습니다 음 이 영화는 양우석 감독의 변호인 이유로 연출한 두 번째 작품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정세 한반도의 국가정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영화이면서도 거시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인물들이 미시적인 개인적인 시선도 아주 적절하게 섞으면서 뭔가 좀 풍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영화였다 그리고 아주 순수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액션과 웃음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였고 어찌 보면은 좀 논쟁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마치 옛날에 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그런 그 시대를 회상할 수 있을 정도로 한쪽 진영에 함몰된 그런 논리가 아니라 감독이 자신만의 소신을 논쟁적으로 관객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뭔가 좀 뒷맛이 좀 허망한 영화의 이야기가 일부러 그런 허망한 느낌을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절대로 아닌데 영화를 보면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들었던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였다 아 아쉽네요 이 영화가 지금 스크린이 줄어들고 있고 아무래도 화제성도 좀 많이 뺏길 것 같아요 그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아주 대규모 CG 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고 1편 2편이 동시에 제작됐잖아요 그건 처음인데 우리나라에서 관객의 눈물샘을 굉장히 자극한다는 터트리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1987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시국에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영화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철비 같은 경우는 논쟁적인 질문도 던진 만큼 좀 빨리 잊혀질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매우 아쉽네요 여러분 좋은 상영관으로 가셔서 이 영화 보시려면 빨리 보시길 바라고요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재미있게 봤고요 여러분 이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방송 강신의 수다 팟빵이는 송출되지 않고 쥐학과 파티와 아이튠즈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검색해서 찾아와 주시면 되고 트위터와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2017년 강신의 영화제 오디오 생방송이 16일날 청취자분들 덕분에 잘 끝났고요 그거를 편집해서 연말쯤에 2017년이 끝나기 전에는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편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아주 흥행될만한 영화들이 개봉을 해서 연말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풍성한 연말연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연시에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늦게 녹음하는 방송편이라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올 한해 여러분 저의 방송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의 방송이 올 한해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청취자분들께도 좀 여러가지 부담을 많이 드리고 부탁도 많이 드리고 해서 좀 번거롭게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방송 여러가지 생각하고 그것을 또 실현하는 데 있어서 숱이 업돼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바쁘게 계속 방송 녹음과 편집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좀 편안하게 좀 가볍게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녹음 위주로 기획 시리즈이든 뭐든지 영화 위주로 좀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올해는 청취자 여러분께 많이 찾아가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2018년도에 새로운 새해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